안녕하십니까 딸기천달다른딸기호TV 이번 시간은 The Economist Thursday April 18, 2019 2019 4월 18일 목요일 지난 시간에 의해 총 9회에 걸쳐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는 중국 자동차 산업 전망 오늘은 8번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생략하겠습니다 The Tech Giants are also making strides in autonomy 기술 거대 기업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또한 making strides, 이건 strides은 성큼성큼 걷는 걸음 큰 보폭을 말하는데 장족의 발전을 하다, in autonomy, 이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말합니다 바이두와 텐센트는 테스트해 왔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on public roads, 공로상에서 since the start of last year,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Like Lyft and Uber in America, 미국의 Lyft나 Uber처럼 DD is aiming to build autonomous robot taxis 자, DD, 중국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목표로 하고 있다 Autonomous robot taxis, 자율 robot taxis, 그러니까 운전사가 없는 그런 택시 로봇 택시, 이것을 제작할 목표이다 In partnership with King Long, a bus company, 바이두 is also deploying driverless shuttles in several Chinese cities, including Beijing and Shenzhen King Long과 합작하여 In partnership with King Long, a bus company 이 회사는 버스 회사입니다 킹롱, 자 바이두는 그 회사와 합작하여 It's also deployed, deploy는 뭘 배치하다는 말입니다 뭐 병력을 배치하다는 말인데 드라이블리 셔틀, 운전사가 없는 그런 셔틀 이거는 이제 뭐 왕복 버스죠 셔틀, 셔틀, 셔틀 하죠 이렇게 여러 중국의 도시에 운전사가 없는 셔틀버스를 배치하고 있다 including Beijing and Shenzhen Beijing과 Shenzhen을 포함하여 They hope to introduce them on Japanese roads in 2019 그들은 희망한다 그들을, 즉 이런 드라이블리 셔틀, 운전사가 없는 셔틀버스 이런 것을 일본 도로에서도 도입하기를 희망한다 일본에도 이런 차를 팔아먹기를 희망한다 2019년에는 다음 페이지 McKinsey, a consulting firm, reckons that China lacks 2 or 3 years behind America in autonomous driving McKinsey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reckon 하면 이것을 원래 계산하다는 말인데 추정하다, 생각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추정한다 중국이 렉은 뒤처지다는 말입니다 우리 흔히 뭐 컴퓨터나 이런 거 할 때 게임 같은 거 할 때 렉 끌린다 하죠 렉 이게 자꾸 쳐지는 겁니다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2 or 3 years, 2, 3년 쳐져 있다 아, 비하인드 아모리카, 미국 뒤에 in autonomous driving,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companies like Waymo, Google's self-driving unit still have an edge Waymo 같은 이런 회사들은 Waymo는 어떤 회사냐 Google의 self-driving unit, 자율주행차 그런 부문 일종의 자회사 같은 것입니다 자, 자율주행차 부문 인, 결국은 이것도 독립회사니까 자회사죠 자, 그런 자율주행차를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런 신생회사, 자회사 이런 회사들은 still have an edge edge는 이것은 원래 이제 끄트머리의 가장자리를 말하는데 이것은 경쟁 우위, 우위를 말하면 우위를 가지고 있다 But Chinese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The field that autonomy most lies on is in general impressive 그러나 중국의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연구가 이거는 뭐냐, 동격 설명 The field that autonomy most lies on 자율주행이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이런 분야인 인공지능 연구 이것이 it's in general, in general 하면 대체로 전반적으로 대체로 impressive 아주 인상적이다는 말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말 It's another of the 10 made in China 2025 industries 자, 이것은 여기 이것은 인공지능을 말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또 하나의 뭐이다, 뭡니까 10개 중에 made in China 2025 2025년 자랑스러운 중국 제품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made in China, 중국 제품을 말하죠 자랑스러운, 2025년의 자랑스러운 중국 제품 10가지 그런 산업, 산업들 중 하나입니다 그게 artificial intelligence가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아주 전략적으로, 핵심적으로 키우고 있는 10개 산업이 있는데 그 중 하나입니다 2025년에 세계를 재패하겠다 그런 아주 ambition을 가지고서 and if that proves a help 만약에 여기 대선은 뭐냐 하면 이걸 가리키겠습니다 2025 이 사항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사항 전체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런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는 인공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자 2025년에 세계 최고의 제품 10개를 만들자 10개 산업, 산업 10가지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것이, 만약 이런 것이 이런 드라이버가, 이런 그 중국 정부의 운동이 만약에, 프로브는 이제 입증되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서 이게 도움이 된다 된다면, 도움이 된다고 드러난다면 외로라는 hindrance, 방해가 아니고 자칫하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잘못하면, 이 정부가 이렇게 주도하면 자, 만약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It may well, may well은 뭐만하게 당연하다는 말 soon, 곧 세컨 턴을 하면 누구에게도 2등이 아니라는 말은 1등이란 말입니다 곧 최고가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과연 미국이 그냥 있을까요? 사실 지금 뭐 무역 분양도요 미국의 무역 분양도 사실 이런 거 쟁탈전입니다 전국이 너무 바짝 따라오니까 미국이 견제를 하는 것이겠죠 자, 다음 페이지 Chinese companies are working hard on the other technologies autonomy require 전국 회사들은 또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또 어떤 분야에서 온 다른 기술들을 오타노미 자율주행이 요구하게 될 그런 다른 기술들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엘라바바, 바이두, 텐센트, 올 이 세 개 회사 모두가 온, 소유하고 있다 High Definition Mapping Companies High Definition은 고선명도입니다 고선명도 Mapping, 지도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RoboSense, 이 Mapping이라는 것은 꼭 지도라는 게 아니고 어떤 자기 주변을 살피는 그런 말입니다 맵하면 이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주변을 지도화하다 이 말은 자기 주변을 사사치 훑어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Mapping Company 자, RoboSense, a startup in which 엘라바바, 사익, 바익, another carmaker have all invested, is taking on western firms developing the lighter sensors that tell autonomous vehicles about their surroundings 자, RoboSense는 어떤 회사입니까? Startup, 스타트업, 우리도 스타트업이라 하죠 신생 회사 주로 기술 회사죠 알리바바와 사익과 바익과 또 다른 여기는 이제 사익앤바익 여기에 대한 동격 설명이 같은데요 일단 사익앤바익을 받는다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 자동차 회사인 사익앤바익 여기는 바익을 이게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뭐 동격 설명이 분명한데 여기 엔드가 있어요 여기 엘라바바, 사익앤바익 여기까지 끝입니다 일단은 엔드가 여기 있으니까 알리바바, 사익과 바익 바익은 즉 또 하나의 자동차 회사입니다 자, 이런 회사들이 모두가 투자한 그런 신생 기업입니다 RoboSense는 자, 이런 신생 기업 RoboSense가 동사가 나오죠 Taking on Western Firms Take on은 뭘 고용하다, 손잡다는 말 서구 회사들과 서방 회사들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서방 회사들 Developing the lighter sensors 라이드 센서 감지기, 센서기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자, 이 라이드 센서는 뭐냐 They tell autonomous vehicles about their surroundings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들의 주변에 대해서 말해주는 주변 상황에 대해서 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말해주는 그런 센서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센서를 개발하는 서방, 서구 회사들과 손을 잡고 일하고 있다는 말이죠 RoboSense가 이 RoboSense는 이제 알리바바 이런 회사들이 다 투자한 그런 회사입니다 Most crucially, China is becoming the world leader in 5G mobile communications technology which is expected to be vital for the lightning fast connectivity that autonomous cars will require 가장 결정적으로, crucial 하면 이것은 결정적인 중대한 이런 말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중국이 세계의 리더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Lead 하면 이제 1등입니다 In 5G mobile communications 5G mobile 통신 이 분야에서 세계 1등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화웨이 같은 회사 Which is expected to be vital 필요한,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그런 번개처럼 빠른 connectivity, 연결 여기에 아주 필수적으로 예상되는 그런 것이 바로 5G mobile 통신 기술입니다 자, 이거에 세계 1등이 되고 있다 가장 결정적으로 중국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설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한 번 남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